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니란과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헐 나이트 멜 그녀의 악몽 한 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되게 기괴하고 소름돋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봐봐요 벌써 저 수많은 눈동자 이타치인가요? 어 맞죠? 아 일단 이렇게 마우스 룩 클릭하는 것 같은데 I can hear him speak telling me to follow is killing how long will this last away rocking 이라는 거 하네요. 허 어 일단 여러분 정확히 해석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해석을 또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일기장 어 계속 키치면 하는데 how do you wake up if you are not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악몽인가요? 그녀의 악몽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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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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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져 여기 밖에 못봐 어떡해 어떡해 뭐라 씨부리는 거야 이 자식은 난 그가 따라오라고 말하는게 들린대요 어 난 들었어 그가 말하는 걸 넌 나를 죽일 거 죽이는 걸 따라 써야 했다고 야 이랬다고 하잖아 근데 어쩌라는 거야 정말 지키러워 어 There's care of our goal 더 프로 비전? 어쨌든 뭐 영화 해석도 어 뭐 먹고 있어 여기 뭐 있는데? 뭐 먹고 있어도 되니? 어 일단 유출해 보자면 초록색인가 보니까 뭔가 최소인 것 같아요 야채나 어 게임 소리가 좀 커요 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게임 소리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내가 마이크를 좀 더 앞으로 할게요 그러면 목소리와 그게 좀 비슷할 겁니다 일단 거울을 볼 수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낫지 우리 얼굴로 보는 것보다 저도 가끔 제가 아침에 씻은 다음에 제가 얼굴을 보면 가끔 소름 돋거든요 어 그거보다는 그것보다는 저런게 낫죠 일단 거울 한 번 보고 거울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 번 침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열려 아 달라졌군요 I can see him 어 글을 볼 수 있대요 As the door 도얼에서 문에서요 I think he is this talking note 라는 생각 그는 노트로 말하고 있다 뭐 뭔 말이죠 어쨌든 비슷하겠죠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악몽이겠지 오케이 그녀야 악몽이니까 계속 꿈을 통해서 와 와 와 와 수많은 삽질이 날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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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울지마 나는 고래를 잡을 때 빼고 그렇게 크게 울지 않았다고 어 일단 이걸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앞에 사진들 뭐야 왜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 게임이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인가요? 어허허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어 이렇게 화면을 속에서 날 보고 있는 거잖아 어 진짜 막 그런 걸 표현한 것 같다 그건 아니겠지만 뭔가 섬뜩같아 어 점점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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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 눈이 커져 근데 이 와중에 눈이 이뻐요 내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좀 길다 어 눈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죠 다른 드림도 점점 보이는 것 같은데 저 파란색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도라에무인가? 아닌데 돼지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 쌍수왕 눈이에요 아 이 와중에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 잘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 와중에 눈에 아 저 여자는 쌍수를 했구나 라는 걸 지금 찾아냈어요 지금 제발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진짜 어 됐어요 위일 풀 헐 헐 비기니스 아 넘어갔습니다 일단 아이치? 근데 이런 방에 살면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은데 피랑 벽에 낙소치리랑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다이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타치가 있어요 이타치가 있다는 거는 이 방에서 탈출을 하라는 얘깁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밖에 보니까 전등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정 pelch 정 Ill 눈이 없는데 눈물을 어떻게 흘리는 걸까요 아 그녀에게 힘을 주어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거래 아 킬한 눈 your您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해석이 좀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How do you wake a.. If you are not asleep? 아 또 유낭명이야 그만둬 그만두라고 그만둬 이 자식들아 우리 시청자분들을 더이상 테스트하지마 이 자식들아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어 자고 하자 될 것 같아요 징징님 어서와요 라보르기님 어서와요 여러분들이랑은 토크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가 잠을 자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악몽에서 깨워놔야하는가 라는 글이래요 역시 해석이 오지군요 어 어 그렇군요 니가 악몽에서 어떻게 깨어났니 오케이 오케이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아 잠시만 이거 앞으로 갈 수 있는게 있나 아니 없는데 더 익스펄 이거 좀 해석해주세요 데어 뭐 스케... 뭐 어쨌든 롤롤롤롤라 나오는데 저거 좀 해석 좀 부탁 드릴게요 또 뭘 먹니? 먹는 게 아니구나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울고 있구나 아직도 이탉 치고 아 내가 안 한 게 있나봐 안 한 걸 안 하고 뭐야 여기 또 눈이 있어 누가 쳐다보고 있어 어 이런 곳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눈을 막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의 실험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다 라고 한 거 같대요 어 그렇군요 내가 움직일 순 없니? 움직일 순 없네 또 자야 되나? 아까 진행된 건가? 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른 장면 제발 다른 장면 성부,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부 아아 감사합니다아아 다른 항목이군요 굉장히 지금 호흡이 가파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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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띄어오는 소리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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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Subject, I can't remember how I got here 이라는데요 어, 나는 기억할 수 없다고? How, 어떻게 I got here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어, 왜 여기 있니? 어, 난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날이 실험체라고 한대요 어, 얘가 실험체인가봐 와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실험 당하는 대상, 어, 입장으로서는 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님, 이 실험은 사람을 어떻게만 화나게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실험인가요? 어 어 이 장면을 몇 번씩이나 보여주면 사람이 화가 나고 키보드로 치게 되고 그런 실험인가요, 이거는? 어, 이제 좀 화가 날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몇 번을 봐야되는지 아아아아아아 나도 울고 싶어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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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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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울어 울고 싶은건 우리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울봐 인마, 몰봐, 어? 몰봐, 이씨 보지마아 쳐다보지마아아 아아 경고했습니다, 진짜 아, 구독감사합니다 어 기분이 더러워지는 비경소리네요 그러게 정말로 아, 저 한 300번 정도 플레이했습니다 어, 다시 여러분들 토크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ASMR 어, 울음소리 ASMR 소스를, 여러분들 오늘 forbid 감독님의 ASMR였습니다 탄소년단 오늘 할 ASMR는 바로 아이들 trim 여러분들의 길을 장소유지로 로였습니다 칼 errors 도저타 정희선님, 비쎄요 제발 더 파울 오브 더 뭐 디퍼런트 어 이모션 뭐 뒤에는 못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해석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일단 또 거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울에 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어 Why won't they kill me I'm a bad person It's not Why am I sure 어 이것만 뭐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y? 왜? They kill me 왜 나를 죽이는 걸 원하냐 그들은 나를 죽이는 걸 왜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가? 어 I'm a bad person A person It's not why am I sure 왜 그들은 날 죽이지 않지? 난 나쁜 사람이래요 아 그렇군요 어 난 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들은 왜 저 장면을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왜 왜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지? 어 그렇군요 그럼 일단 다시 자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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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자러 갈게요 아 내가 노래 불러줬으면 참 잘 올텐데 내가 프린 아니겠습니까 어 되게 섬뜩한 장소가 나왔어요 여기가 길이 있는 것 같고 아 설 Irene 세상만상에 아 짐작 Sap 진정하네 어 정신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어 진짜 뭐 하는 게임이죠? 어 일단 또 울어 또 울어 또 울어 울지마 어, I can see him 다른 피를 볼 수 있었대요 at the door 또 돌에서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she is 뭐야 이거 아까 똑같은 거잖아 왜 다시 돌아왔니? 왜? Why? 왜 다시 돌아왔어? 왜 다시 일기장 돌아왔어? 왜 다시 왜? Why? 설마 여기도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 나 죽은 거야 아까? 죽어서 다시 하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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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여기 처음 봤어 나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우와 쓰러졌어 죽었어 눈동자 마구마구 흔들려요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어 미러 안 보이고요 일기장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밖에만 볼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는군요 갑축지가 갑축지가 안 보이고 다시 잠을 아 이게 저 여자 아니야? 야 이게 저 여자 아니냐? 야 이게 저 여자 아니냐? 어 어 그 아까 아까 그가 문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 노트를 적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대요 일단 여기 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콜드 어 미 앤 이스펄 뭐야 이스펄 이스펄 멘트 펄리 펄리 펄레멘트 어 They galera vor 뭐야 오 되게 많이 모여있나봐요 럭님 어서오세요 우리는 줄을 서있고 목소리가 들리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대요 얘 다른앤가봐요 다른여자인가? 밖에는 또 기침하는데 울고있고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게임인거 맞죠? 기분 나쁜네요 또 여기야 또 마리텔님 어서오세요 아유 아유 진짜 못생겼어 콕가 크네 김연팔인줄 알아 미안해 봐라 난 널 좋아해 잘생겼어 너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동공지진이야 백지야 볼게 없어 또 악몽받게 아 또 죽었어 어 다른치룸치아 죽었나봐요 어 모든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대요 뚝뚱 푸린이 왔어요 또 이그림 또 백지 근데 이번에는 좀 조합이 다르다 그쵸 이번에는 제가 노래를 한 번 불러줄게요 잠 잠을 좀 악몽을 안 끌 수 있도록 푸우우 푸르르르 푸우 푸린 푸르르르륵 다 망했습니다 악몽을 껐어요 또 어 안돼 미안해 내가 노래를 부른게 그렇게 그렇게 싫었니? 어 치찐님 어서와요 죽어버려 죽어버려 영원히 잠들었는데 인생을 차지했는데 눈동자도 멈췄습니다 어 거울과 일기장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요 이 여자만 지금 누릴 수 있는게 단 한가지도 없는데 악몽도 끌 수 없고요 게임이 끝나지도 않고요 어 배틀그라운드 조금 있다 바로 합니다 이 게임 공포게임 끝나고요 누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왜 그럴까요 어 내가 노래를 부르긴 잘못한 것 같은데 게임이 오류가 걸렸어 저번에 한조가 그 딱 용의 눈으로 탁 쏘자마자 막 게임 튕기고 막 그런 것만이야 줄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 줄을 자르니까? 여자가 죽질 못해요 아 울어 아 내가 죽음을 방해한 거구나 희연금은 죽지 않아요 내가 널 살렸다 친구 울지마 일어나봐 일어나봐 괜찮아 괜찮아 아 아 파인드 쏘 이스 컨티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은 이렇게 끼면 안된대요 내가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게임은 You should not be playing this 이렇게 반복됩니다 더 해야되요 이거는 아직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은 탈출 인정 이게 몇 번이나 더 이거 한 네 번 정도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어? 느끼세요? 야 야 너 내가 나가면 보자 진짜 너 어? 언제다 이 여자 탈출 시킬 거야 내가 감히 우리를 실험체로 쓰고 있어요 자 또 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점점 바뀌죠 점점 기계해지고 점점 무서워지는 게임이라고 들었거든요 와 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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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자 어 눈동자 어떻게 저렇게 돌리는 거야 어 거의 축구공 돌아가듯이 어 저거는 정자와 난자 아닌가요?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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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를 보라는 건가요? 얘를 안보면 관종이네 얘가 눈동자 돌아가요 아 이런 관종자식 바이오아이아드 세븐 상창 내려 올려드릴게요 왜그래 왜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 볼게 너 볼게 음 어 또 죽었어 아 영웅은 죽지 않아요 하하하하 안돼 안돼 죽지마 죽지마 난 내 앞에서 사람 죽는 거 보기 싫어 울지마요 미안해요 파인드 소 이스 컨티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할 거예요 우리는 이 기괴함을 우리는 이 기괴함을 기괴함과 이 고어틱한 거의 끝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어 이 기괴함과 이 기괴함과 구어틱한 거에요 한번 끝까지 한번 볼게요 계속 할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밖에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들 아 EXPC를 눌러야 되는구나 내가 아 미안합니다 좀 시간 걸렸네요 아 아키라조나 이거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엔드 소 이스 컨티뉴스 라고 읽어주세요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요기 지금 또 앞에 또 왔죠 아 캔 시어 지금 스피크 태어링 미스트 팔로우 이스 킬링 어 킬링 미이 하울롱 윌 디스 라스트 어웨이 이거 아까 읽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뭐라고 뭐 어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음 이렇게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죽을 것 같다 엣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 라고 합니다 눈을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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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제작사의 눈이 아닐까요? 제가 좀 추리를 해봤는데 제작사가 예를 들어서 눈에 쌍수나 이런 것들을 받은거지 그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거야 근데 그냥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볼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공포게임을 만든거지 그래가지고 저 파울 오브 더 디퍼런트 어 이모션 윌 저것도 해석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또 이러고요 어 또 바뀌었어요 이스 뭐야 디드나 어 hurt as much today I cried almost 어 nothing as all she's loved me 라고 하네요 어 최완철님 어서오세요 살짝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닥 아프지 않았다 난 아무 이유 없이 울었다 그는 날 사랑한다 헉 봄이 좋냐 멍청이들아 그렇게 봄이 좋나 이 멍청이들 이 멍청이들 이 멍청이들아 아이 그만 좀 보여줘 아 진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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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그래 아 음 공공이천님 어서오 이게 사실 로맨스 게임이 아닐까 아 요즘 갑자기 지금 생각이 팍 왔거든요 로맨스 게임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머지 여자를 가둬버린거지 난 널 사랑해 영원히 갖고 싶어 이러면서 아주 그냥 나를 넣어버린거야 어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왼쪽 마우스 누르니까 나가줬네요 어 왼쪽 마우스 누르면 꺼지나봐 영상이 내가 계속 틀어나네 어 좀 바뀐거 같은데 she called me and it's parliament parliament 어 there were 어 아까도 똑같은데 근데 오른쪽이 다를라진거 같대 we stopped in 아니 아닌데 똑같은데 보이스 스포크 어 이거 똑같은데요 아까 나온거 그대로인데 어 다시 들어가볼게요 어 또 여깁니다 나중에 여기도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 아까 나온게 어 그는 나의 실험체라고 부르고 여긴 다른 실험체도 있다 우린 줄을 서있고 목소리가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다 좀 갑툭치 나와 여기서 내가 내가 알아 돌아가면 갑툭치 그럴줄 알았죠 어 야 우리를 놀리려면 다른걸 갖고오세요 그쵸 그쵸 어 어 맞아 아 그만 때리세요 내가 야 아 뭐야 아아 그만 때려요 이거 폭력이야 신고할거야 이거 엉덩이 때리는거 같애 이거 아주 변태적이구만 이거 아주 그냥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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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근데 자러가자 맞으면서 자는거야 코난 범인인가봐 우와 야야 여긴가봐요 아까 아 내가 있는곳이네 와 소름돋아 여기 쓰레기로 만들면 이렇게 되나봐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악몽이고 여기 아까 쓰레기더미 저기 그리고 여기가 일기장이네 저 야 저기 아까 눈동자 보이지않았어요 저기 앞에서 눈동자 본거 같은데 설마 들어와서 나 때리는거 아냐 3DS처럼 안 보이네 안 보이네 거울이 없네 근데 내가 EXCC를 누르니까 떠날 수가 없대요 You can not leave 이래요 너는 떠날 수가 없대 EXCC 누르니까 그래 You can not leave 야 내가 작업 끝내게 하면 끝이야 게임아 아 니가 뭔데 내가 못단하게 해 내가 컴퓨터 끈다 어 까불고 있어요 제가 뭐 게임을 끌방법이 뭐 EXCC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그냥 바로 컨트롤알트 눌러가지고 그냥 어 작업 끝내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끄는데 까불고 있어요 인간의 그 똑똑함을 무시하는 You can not leave 제발 어 ESCC를 4번 누르니까 꺼졌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또 왜 또 또 또 또 눈둥자 미쳤어 또 또 또 또 또 백지야 제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야 설마 이거 머리카락이야 이거 저 또 무슨 え 에이 그만 때리세요 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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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부분만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어 왓 엠 아잇 어 코코밍이 와서 와요 왜? 왜 나인거야 꼬막고있어 자러가볼까요? 알쌤인가? 설마 이거 취향인가요? 취향존중이런건가요? 난 무엇인가? 어 난 무엇인가 라고 하네요 난 뭐지? 어 라고 하네요 좋아요 난 누구?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거 좋아하지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거 좋아하지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누구를 때리거나 맞는거 이런 변태적인 행위는 좋아하지않아요 여러분들이 때리고 맞는걸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푸른일밤님 어서와요 푸른일밤님 어서와요 제발 그것만 아니면 좋겠다 진짜 우리 쳐다보고 아 그래 그게 낫지 내가 보기에는 저기 문에서 눈동자가 보일거같은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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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섯번이군요 매트리콘님 어서오세요 어 이게 거의 끝날 때가 된거같애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배틀그라운드도 해야된다고요 어어 티다님 어서와요 어느곳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봅시다 딩동댕동댕 제발요 제발 저좀 보내주세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엔딩 깨야죠 제발요 요긴 진짜 아니에요 제발요 날 그만보세요 머리가 아파와요 멀미나요 제발요 아 그 대중기피증 걸릴거같애 그거 어 어 목소리주님 어서와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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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뀌었습니다 아닌데 아까 그들은 나를 실험체라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요기 왜있는지 어 기억이 안나라고 하는데 제발요 제발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시 타입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꼬부기 팔찌 어 하 biscuits 볼게요 헉 고백했어! I like the mirror 아 나는 거울을 좋아하는데요 얘가 상대방인가요? 나의 남자친구 이런거야? I like 난 좋아해 그 거울을 거울을 좋아하는데요 드디어 엔딩에 가까워지는 것 같죠? 그렇죠? 제발 나 이번엔 오른쪽부터 갈거야 안봐 왼쪽 안봐 왼쪽 갑툭치 여러분들 어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봐봐 여러분들 같이 셉시다 3 2 1 까꿍 좋아요 아 드디어 위치 바뀌었다 야 나 처음 봤어 여기 아 이거 거의 다 왔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거의 어 아 여기서 울고 있잖아 제발 그만 보세요 내 손가락이 좀만 길었으면 그냥 찔러 버리는데 그냥 콕 찔러 버리니까 자자 또 울지마 괜찮아 내가 탈출시켜줄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이 게임 더럽다고 너를 버리라고 하지만 내가 탈출시켜줄게 제발 자살하지마 안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성이 쓰레기여서 너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게임을 끄라고 하지만 나는 널 살려줄거야 걱정마 오빠만 믿어 넌 절대 못죽어 진짜 꺼진거야? 잠시만요 아닌데 꺼진거 아닌데 아니야 처음이랑 달라 처음이랑 달라 또 사라져 사라질거 알아 아냐아냐 이거 몇번이나 막 끄고 키고 끄고 키고 해야된다고 했을거지 처음 아니야 처음 장면이 이거 아니야 지금 11시 2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11시 10분까지만 어 11시 10분까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다가 좋습니다 이건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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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안문도 돌려볼게요 지금 7분 남았어 괜찮아 프리나 아직 많이 남았어 7분 남았어 익행끼때까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직 여유로우네 멘탈은 바뀌었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처음 보잖아 이거 진행되고 있다니까 뭐라 뭐라하는거죠? 아키랑 누나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갑투티 나온다 내가 보기에 이거 갑투티 각이다 여러분들 날 떠나지말래요 아 아잇 막 그 떠나지말라고 하는거 날 떠나지마 날ussa 슬슬 떠날 때가 됐나봐 또 죽었어 계속 죽어도 맥지야 아이 못생긴 또 누구야 이 쿠크네 너무 신났는데? 6분 남았습니다 게임 클 때까지 정말 좋아요 6분밖에 안 남았어요 6분이 다 끌겁니다 당연히 꺼야죠 여러분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더 재밌어요 어때요? 이런 걸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훨씬 갓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갑축제 안 나오네 5분 남았습니다 똑같은 멘트 똑같은 멘트 똑같은 장면 그럼 바로 악몽으로 민선님 어서오세요 제발요 왜 그래요 아이씨 멘트 맨팔이랑 베프죠 아 배틀그라운드 진짜 재밌습니다 아 아까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래 아까 명장면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딱 이 전판에 어 나 나중에 이거 편집해서 배틀그라운드 명장면 이렇게 한번 내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게임 보지도 않아 우리 또 맞아 그만 때려 이 변태같은 남자야 신고할거야 내가 아뇨 이 게임 아뇨 이 게임 또 죽었어 전개가 빨라 자 우리 전개 좀 빠르게 한번 이동해보자고 그래 또 울겠지 울다가 또 지나면 진행되겠지 음 그래 어 윤지현이 벌써 와요 저도 이 게임 전혀 전 처음부터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있죠 전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게임 뭔지 전 이 게임 뭔지 모르겠어요 게임 제목이 이게 헐 나이트맨입니다 그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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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끝나지 않았대요 또 끝나지 않았대 또 이어졌대 제발 제발 음 4분 남았습니다 아직 바뀌었어요 마이 언니 프렌드 나의 오 나의 진짜 어 어 유일한 친구래요 제발 난 너랑 친구하기 싫어 어 이거 하트 아니냐 하트? 어 붙여서 또 갱지 또 죽었어 또 죽었어 개복지급이야 이정도면 이렇게 죽었나봐 지금 계속 매달 매달려있더라고요 줄에 이렇게 완전 스피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어 우리 되게 빨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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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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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거야! 1분 남았다. 3 2 1 안녕! 1 2 2 2 2 3 아... 또 동궁 지진 미친 듯이 돌아간다. 또... 하아... 아 근데 진행이 돼! 끄기 너무 아깝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스 데... 띵 마이 프렌! 내 친구니... 아... 진행이 되잖아. 끄기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가 이만큼까지 진행해왔는데? 이 더러운 게임을... 요만큼까지는 지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나를 가둬둔 이 새끼가 누군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우리를 가둬둔 저 새끼가 누군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스피드하게 한 번 진행해 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이게 내 친구라는 것이요? 세발렬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요옵기 이 Vent soon 드اط라는 중 내 진행이 안되고있으면 진짜 끄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끌 수가 없네. 아.... 아캐르도 아직 있나요? 네, 좀 지겹더라도 갑자기 해석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날 떠날거야! 제발 보내줘! 엄청난 스피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게임의 모든 패턴을 지금 다 알았어요 좋아요 정말 답도 없는 게임입니다, 구디님 제발요 좋습니다 여기서 왼쪽 마우스 연락 클릭해주시고요 어, 이제 봅시다 여기 또 어떤 패턴일지 일단, 어 보세요! 친구 어, 거울 없고요 예, 먹고 있고요 바로 악몽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악몽 들어가면 이번에 어떤 패턴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좋아요, 이 패턴이군요 이 패턴은 그냥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빨라요 좋아요 완벽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어 어, 이것도 읽었던 거고요 어, 거울 없고요 문 못 누르고요 또 악몽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음, 또 왼쪽 마우스 좋아요 또 맞고 있어 또 맞고 있어 또 맞고 있어 거울은 이거고 또 백지 어, 못 봐, 못 누르고 좋아요, 바로 악몽 그럼 이번 패턴은? 어 오! 이거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말하는게 바뀌었어요 내가 너의 신이고 한곤여서요 나의 말에 복종해야 된대요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너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아까 읽었던 거고요 내가 아까 읽었던 거고요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고 널 사랑해줬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방금 말로 또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아키랑 누나가 해석해줄 겁니다 아, 우리 아키랑 누나가 해석해줄 겁니다 아임뉴얼갓 아임뉴얼갓 이러네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은 없대요 어 어 아까 한 말 봐 내가 너의 신이고 나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고 널 사랑해줬어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은 없어 우와 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자고있어요. 어, 일개는 없고요. 거울에도 없고요. 문도 없고요. 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이었던. 좋아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개미같은 속도로. 해석 부탁드릴게요. 뭐 1레븐 얘기 나왔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이 게임 애니몸을 바로 살게요. 그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아까 그 글로 나왔던 거. 어떤 거 말하는 거죠? 너는 실험체고 더 많은 실험체가 있다. 오, 이거 처음 봤어. 스테이. 스테이 임미 아임 쏘 러블리? 어, 아까 얘기는 너는 실험체고 더 많은 실험체가 있고 모든 실험은 수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방금은 어, 뭐, 뭐라 했던 거 같은데. 또 죽었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음, 좋습니다. 울지마요.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살리려고 지금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안 돼요. 좀만 우릴 믿어줘요. 당신을 꼭 탈취시켜드릴게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발 이번, 이번에 마지막 라운드였으면 좋겠다. 진짜 나 여러, 여러 번 시작했어. 이제 실험 끝날 때 됐어. 진짜. 아, 진짜 나 이제 실험 눈도 아파. 잠시만. 그치 암, 아, 캠도 못 끄네. 캠 끌 수 있군요. 캠 좀 끌게요. 어우, 눈 아파. 조명 좀 끄게. 하하. 나는 조명 끌 겁니다. 눈이 아프거든요. 이제 또 빠른 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있습니다. 거울에 있어요. 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항봉 들어갈게요. 아, 근데 지루한데 뭔가 끊을 수가 없어. 나도 지루해 여러분들. 솔직히 나도 지루한데. 어, 4월 25일에 나옵니다. 아웃라스트. 나도 지루한데. 근데 이게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주 개미만큼 진행이 조금씩 돼요. 막. 안될, 어, 안되나? 진행이 안되나? 진행이 반복인가라는 듯한 마음이 들 때 갑자기 하단쯤 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너. 진짜 그냥 너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널 살려, 살려고 했는데. 진행이다. 엔딩 부분인 것 같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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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시오스는 빠른데 30분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0분 동안 있겜 해야되는거야? 어어 앞으로 가네요 어 좋아요 거의 어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엔딩을 본 것 같습니다 그쵸? 어 갑자기 화면이 일로 돌아와 줬네요 여러분들 어 갑자기 일로 화면이 돌아와 줬는데 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화면이 갑자기 일로 도 어 갑자기 저기서 어 어 뭐야 완전 신기해요 갑자기 빨간색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어 아 이렇게 게임이 빛나버리네요 좋습니다 어 드디어 더러운걸 없앴어요 어 내가 진짜 여태껏 게임 컴퓨터 하면서 휴지통을 이렇게 잘 쓴건 처음인 것 같아 정말로 녹화 종료할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